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우리 반군이 슈퍼겔트의 폭주를 막을 것이다 역시 내가 말겠다 역시 불법 존재는 어쩔 수 없군 마을만 거창하고 나야 될 템에 희생하는 버러지는 삭제가 답이지 벌레가 된 것들이 한꺼번에 성실해지마 이 정도로 물렀을 거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다 좋아! 내부잡음! 한참 벅스레기! 이번에도 쉽지 않겠네 한참 벅스레기! 한참 벅스레기! 한참 벅스레기! 아쉬웡스레기! 한참 벅스레기! 한참 벅스레기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